안녕하세요. 생활용품론 4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생활용품론 강의 시간에 미세조류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때 준비했었던 내용을 시간이 짧고 그런 관계로 다 마치지 못했고요. 주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은 바로 미세조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미세조류를 어떠한 종류를 활용하고 있는지 또 미세조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특징은 뭐고 기존에 우리가 활용했었던 바이오맥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양하게 살펴봤고요. 또 세계적으로 미세조류를 활발하게 활용을 해서 식품이라든가 또는 의약품 소재라든가 화장품 소재 등등에 응용하는 예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미세조류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유용한 물질들을 얻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이 되는 유용물질들 그 예를 갖다가 한번 미생물 즉 미세조류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미세조류 중에 하나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크로렐라 속에 속하는 그러한 미세조류인데요. 바로 이 크로렐라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은 크로렐라 속에 속해 있는 여러 종류의 미세조류 종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유용물질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크로렐라 같은 경우는 단세포의 콜로니형 조류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연구도 사실 많이 되고 있고 또 바닷물, 해수뿐만이 아니라 호수라든가 저수지와 같은 담수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잘하는 그런 미세조류 즉 미생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로 이 크로렐라는 성장요구 물질이라든가 또는 즉 필요한 영양소라든가 성장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크로렐라 속에 들어가는 그런 미세조류인데요. 다르죠. 그렇죠? 왼쪽과 오른쪽과 비슷한 듯이 보이면서도 다른 종에 들어가는 그런 미생물들이고요. 온도라든가 빛의 강도 이런 것들이 이 크로렐라 속에 미생물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식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클로렐라라고 하는 미세조류는 그 안에다가 자기 세포 안에 다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강식품이라든가 또는 어떤 실질적으로 일반 식품 이런 소재로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양식장에서 치어들을 양식하기 위한 그러한 로티퍼라고 하는 원생동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먹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크로렐라를 활용한 그런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크로렐라라고 하는 제품으로 나와있는 그런 예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라면에다가 크로렐라를 넣어서 그래서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판매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라면에 면발이 초록색을 띄는 그런 제품들이 한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찾아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런 크로렐라를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크로렐라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그런 미세조류 중에 하나이면서 또 제품으로서든 그렇게 나왔었던 예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스피룰리나예요. 스피룰리나는 제품도 스피룰리나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 나오고도 있지만 사실 얘도 스피룰리나 속에 속하는 그런 미세조류 이런 것들의 종들이 몇 가지 종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스피룰리나는 다세포 섬유상을 띄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용수처를 꽈놓은 듯한 이러한 모양들 즉 섬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스파이럴 형태 즉 용수처를 꽈놓은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시아노 박테리아의 일종이면서도 나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끄러운 운동을 하면서 전진을 하기도 하고 후퇴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미세조류, 미생물이고요. 이 스피룰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든가 멕시코, 또 미국, 중국 그리고 대만이라든가 태국, 일본, 가까운 일본에서도 산업적으로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해서 실제로 널리 건강기능 식품이라든가 또는 식품 소재 이런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렐라도 그랬었지만 바로 이 스피룰리나 같은 경우도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중에서는 특히 감마 리놀렌산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도 B12, B2 이런 비타민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미네랄이라든가 또 베타카로틴 계통의 색소들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뿐만이 아니라 의약품 소재 이런 것들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이 서로 다릅니다. 모양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종들이지만 공이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제품으로 여기도 보시면 오가닉 스피룰리나 해가지고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로 나와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크로렐라 스피룰리나 이외에도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두나리엘라라고 하는 이러한 미세조리도 마찬가지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어요. 두나리엘라 속에 속하는 미생물은 단세포로 되어 있고 두 개의 손모를 가지면서 운동성을 뛰는 그러한 미생물 즉 미세조류예요. 컵 모양의 클로로 플라스터라고 하는 염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글리세류를 생산할 수 있는 즉 글리세린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두나리엘라 속에 들어가는 미세조류인데도 불구하고 저 왼쪽에 있는 것은 베타카로틴 계통에 색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베타카로틴 계통에 색소는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않는 그런 종이에요. 이렇게 두나리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종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카로틴 계통에 색소를 활용하는 식품 소재라든가 또 식품 산업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기능성 소재로서 이렇게 기능성 식품에 활용이 되는 또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되는 그런 미세조류이기도 하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베타카로틴 계통에 색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미세조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두나리엘라 말고도 또 포피리디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세조류도 있는데요. 포피리디움 속에 속하는 그런 미세조류인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서식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특히 아까 크롤렐라 같은 경우도 그랬었지만 포피리디움 같은 경우도 담수뿐만이 아니라 민물이라고 얘기하는 저수지라든가 호수에서 자랄 뿐만이 아니라 해수 또는 염수 이런 데서도 잘 자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습한 토양, 축축한 토양의 표면이라든가 또는 우리 가까운 어떤 화단 이런 데서도 성장을 하고 자라는 그런 조류에 들어갑니다. 이 포피리디움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의 막을 형성을 하고 단일의 어떤 별 모양을 가진 클로로플라스트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대량 한 20에서 25도씩 그리고 pH가 한 5에서 8.5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염도도 한 4.5% 정도 이런 정도 염도에서는 염도가 바닷물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죠. 굉장히 잘 성장을 하는 그런 미세조류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적으로는 바로 이 포피리디움 같은 경우는 포피란이라고 하는 그런 다당류에 들어가는 물질인데요. 이런 다당류의 물질을 생산하기도 하거나 또는 생리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그러한 미세조류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속속 그러한 활용에 대한 결과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피리디움도 한번 또 살펴봤고요. 이거 이외에도 다섯 번째로는 파이어 닥틸럼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세조류가 있는데요. 파이어 닥틸럼 속에 속하는 그런 미생물인데 이거는 모양이 좀 독특하죠. 그렇죠? 난형 또는 난추형 즉 달걀 모양의 약간 이렇게 길쭉하거나 또는 난추형 이렇게 끝에가 뾰족뾰족한 그러한 유형의 반추형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미세조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세포 안에 실리카 규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딱딱한 형태의 규조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리콘 계열 이런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규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그런 미생물이기도 합니다. 미량만 있어도 어떤 영양용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미세조류고요. 배양 배지로는 또 해수 즉 바닷물이 일반적으로 널리 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미세조류입니다. 높은 지질축적능을 가지고 있고요. 질소를 제한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건조균체의 한 34% 30% 이상의 한 3분의 1 이상이 지질을 축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조류 같은 경우는 오일을 갖다 얻는 데 굉장히 적절한 거죠. 그래서 특히 바이오 디젤을 갖다 얻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굉장히 그 활용성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마토코쿠스라고 하는 이런 미세조류의 경우에는 해마토코쿠스 속에 속하는 다양한 종들이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담수종 녹조류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특히 온대지방 이런 데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또 얘네들은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축적을 자기네 세포 내에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의 성장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굉장히 이런 아스타잔틴 성분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미세조류군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아스타잔틴이라든가 또 루테인, 또 리코펜, 그리고 베타카로틴 이런 계열의 카로티네이드 이런 거에 비해서 항산화 효과가 아스타잔틴은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효과를 갖다 보이고 있고요. 특히 비타민 E의 한 500배 정도의 활성을 갖다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조차도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성 식품으로 바로 이러한 헤마토코쿠스라고 하는 그러한 속에 다양한 종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미세조류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칼라도 좀 다양하고요. 또 오돈텔라라고 하는 이러한 미세조류도 존재합니다. 오돈텔라 속에 속하는 녀석으로요. 여기에 이제 속하는 종들도 굉장히 또 다양한 종들이 있어요. 규절의 일정인 미세조류예요. 그리고 온대지역의 수심이 비교적 얕은 그런 해안이라든가 이런 데 서식을 하는 그런 미세조류고요. 유기계 실리콘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자기 세포 내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또 오메가3 지방산 또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미량원소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높은 미세조류로 알려져 있죠. 또 EPA도 마찬가지로 풍부하게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안료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생리활성 물질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이라든가 화장품 또는 식품 첨가물 이런 걸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좀 앞에서 봤었던 그런 이제 미세조류의 모양하고는 좀 독특한 모양을 갖다 이제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이제 오던텔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항산화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건강기능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기타 이제 생물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세조류들 이런 것들로는 세네데스무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속 또 보트리코쿠스라고 하는 속 또는 이제 클라미더모나스라고 하는 속 그리고 나노클로롭시스라고 하는 속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이외에 그런 이제 다양한 미세조류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활용성이 뛰어난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바이오 디젤을 갖다 생산하는 즉 지지를 갖다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보트리코쿠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미세조류 같은 경우는 지지를 거의 한 60% 가까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제 그 미세조류를 갖다가 생물자원 소재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또 지금 응용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사례를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정리한 그런 어떤 자료들에 따르면 이거 이제 사실 조금 되긴 했지만 한국정밀공학회지에 실린 그런 내용을 갖다 제가 이제 발취를 해서 다시 이제 표로 작성을 해놓은 건데요.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노클로롭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화 물질로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클로렐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항산화 물질뿐만이 아니라 항암 또 각종 영양성분을 갖다 포함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또 항염 물질도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또 보트리오코쿠스라고 하는 이러한 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화 물질 또 아이소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미세조류의 경우에도 항산화 물질 또 파이오 닥틸름이라고 하는 아까 잠깐 이제 살펴봤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항염 물질로도 최근에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뭐야 클라미도 마나스 같은 경우 클라미도 마나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항산화 물질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클라로코쿠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미세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염 물질 그리고 어? 아 여기 두 번 중복해 가지고 지금 적어놨네요.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나리알라 같은 경우에는 어? 아 저기는 지금 표기가 잘못됐네요. 오타가 났네요. 드나리알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항산화 물질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식품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스피루리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항산화 물질 이런 대로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 걸쳐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어요. 고러한 점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바로 이들 제품을 갖다 통틀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의 이제 사진을 갖다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쭉 보시면은 굉장히 그 여러 종류의 다양한 유형의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제 그 제품들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예를 갖다가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저희가 조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는데 여기가 조류 연구하는 곳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류면은 막 이 연구하시다 이런 것도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해조류고요. 저희는 미세조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조류요? 미세조류란 주로 빛을 이용해 성장하는 광합성 미생물을 말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런 미세조류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와 기술 이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세조류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름철에 잘 발생하는 녹조나 적조가 미세조류의 일종입니다. 오? 근데 그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녹조 같은 것은 유해 미세조류고요. 사실은 그 외에도 이로운 미세조류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세조류는 클로렐라가 있고요. 다음엔 스피룰리나, 그 다음에 디날리엘라, 나노크롭시스, 세네드스무스, 오돈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얼음 하나도 못 들어갔네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조류는 극히 일부. 미세조류의 종류는 현재 10만 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진은 국내외 다양한 장소에서 미세조류를 수집하는 한편, 활용 가능한 개체를 선별 중이라고 하네요. 미세조류에서 추출할 수 있는 유효성분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양제나 화장품 등에 활용하고 있는 유효성분도 들어있다는데요. 최근에는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는 로리오라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탈모요? 아니, 저도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미세조류들이 다 탈모에 좋은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미세조류가 따로 있습니다. 어? 그게 뭔데요? 아, 그게 이겁니다. 유효성분이 들어있는 이 미세조류. 자세히 보면 어떤 모습일지 현미경을 통해 직접 관찰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수님, 여기 보이는 초록색, 얘네들은 이름이 뭐예요? 세네데스무스 데저티콜라입니다. 세네, 세네, 뭐, 콜라요? 세네데스무스 데저티콜라인데, 사막 같은 극한 한강에서 자라는 미세조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미세조류도 그냥 사용할 수는 없다는데요. 이렇게 유효성분을 추출해야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성분만을 추출한 미세조류. 과연 그 추출 과정은 어떨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미세조류를 배양하는 배양실입니다. 미세조류는 바다나 강 같은 데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배양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바다나 강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배양실에서는 바다나 강보다 만 배 이상으로 많이 양을 늘려서 유효성분을 많이 뽑아내기 위한 장소입니다. 미세조류는 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산소와 당을 만들어내는데요. 성장에 필요한 만큼의 당을 일정량 소모하고 나면, 남은 당은 세포 내의 지질 혹은 전분의 형태로 쌓이게 되는데요. 미세조류의 유효성분이 바로 이 지질이나 전분 속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배양실에서는 유효성분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미세조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배양실이라고 했는데, 불이 번쩍번쩍한 이것도 배양하는 방식인가요? 이거는 광반응기인데요. 미세조류가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빛으로 배양하는 장치입니다. 조명으로 광합성을 일으켜 배양하는 일명 광배양. 가장 보편적인 배양 방법인데요. 이외에 또 다른 배양 방법도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거는 한양다리인 거 아니에요? 이것도 배양계인가요? 이것도 배양계입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미세조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철판으로 감싸져 있던 내부를 들여다보니 배양을 위한 조명이 꺼져 있는데, 아니 여기서도 미세조류가 자란다고요? 미세조류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배양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빛을 안 주면 그냥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미세조류 중에 일부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목적으로 미세조류에게 빛이 없이 어두운 상태에서 유기탄소원을 공급해서 배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암배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광배양보다 생산성이 높아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암배양 같은 경우는 광배양보다 훨씬 많은 바이오맥스를 얻을 수 있고, 산업에서 생산하는 발효기 장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암배양은 산업계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대량 배양시설을 갖추어 현재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배양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원심불리기에 배양한 미세조류를 넣고 탈수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거친 미세조류는 마치 아이스크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게 원심불리를 통해서 탈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미세조류 안에는 아직도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조류 파우더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건조를 마친 미세조류 파우더는 또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교수님 그럼 이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로리오라이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미세조류 바이오메스에서 에틸아세테이트에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추출한 이후에는 에틸아세테이트에 추출된 로리오라이드를 농축기를 이용해서 농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세조류 파우더에 에틸아세테이트를 섞어주고 해당 액체에서 미세조류를 침전시켜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가 완료되면 아래쪽에 미세조류만 따라내 모아주는데요. 깨끗한 용매만 저희가 이제 아래 모으고 있습니다. 그 후 대망의 마지막 과정을 거치는데요. 감압을 시켜주고 온도를 올려주면 이 둥근 플라스크에 든 용매만 휘발하게 되고 휘발된 용매는 이 냉각탑을 통해서 깨끗하게 용매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둥근 플라스크에 미세조류 추출물만 남게 되겠습니다. 오랜 과정 끝에 추출된 미세조류 유효성분 용매를 다 제거하고 추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미세조류 추출물을 얻게 되면 내부의 유효물질 분석이라든지 효능 분석을 통해서 산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추출한 이 유효성분은 최근 연구진이 발견한 로리오라이드라는 성분인데요. 모발의 성장을 조절하는 DP세포의 증식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한 기업의 기술을 이전하고 제품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미세조류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많다는데요. 미세조류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물질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화장품, 의약품, 건강식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미세조류를 이용 중이라고 하네요. 조류와 에틸렌을 혼합해 신발을 만들고 미세조류로 잉크를 만들어 티셔츠 프린팅에 사용 천 또한 담나무 볼포로 만들어 그대로 생분해되는 친환경 티셔츠를 생산했는데요. 또한 미세조류에서 뽑은 고농축 오일을 이용해 탄성이 높은 스키용 플라스틱을 제작한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해 항공유를 만드는 데 성공 친환경 연료의 새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지금에는 미세조류가 녹색 황금으로 풀린다고 하네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